아미씨, 제가 왜 여기 있어요? 술 마시고 사람 팽그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? 합의? 합치면 입으로는 절대로 합의 안 해준다네? 나가면 어디서 사니? 딴 거예요! 지훈 씨, 잠깐만 있기도 하자, 엄마. 고취업도 할 거고, 바깥은 떡볶이 할게요. 최근 작품은 김동우 작가의 허접스로. 사장님, 여기 제가 제시한 연봉. 성과 집이에요. 나 일본가. 뭐? 나 때문에 많이 불편하죠? 내가 불편하다고 해서 지금 당장 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. 어느 보다 많이 솔직하시네? 백준에게 한 번 할까요? 어제 이해하죠? 이해 안 하려고요. 결혼에 만족하지 못하는 여자들은 그런 것 같아. 내인을 만들어 무적정 겁없이 달리는 거야. 경민이가 밖에서 뭐 하는지 생각해봤어요?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지? 지훈 씨와 명분이 달라요. 아, 정말 싫어. 나도 싫어. 나 하나만 입 다물면 모두가 행복해지는 거에요. 웬만하면 재키지 말라고 충고해주고 싶다. 그럴 일 없지. say I love you say I love you say I love you say I love you Friday day and I love you า gemeins are you I love you could 상 far I'll love you I love you